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만의 예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는 아니고 동영상, 저번 동영상에서 illegal argument exception 이라든지 arithmetic exception 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exception들을 java는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백여가지에 달합니다. 자 그 중에 어떤 exception들이 존재하는가를 좀 살펴보시는 거는 좀 중요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적합한 exception을 예,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 예외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공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표준 예외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게 권장돼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표준 예외 예외 클래스들이 자바 개발자들에게는 익숙합니다. 자기가 만든 건 자기한테는 익숙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쓰는 쪽에서는 한 번도 못 본 예외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표준화된 예외가 떨어지는 것이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안한 느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게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 역시나 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도 쉽지가 않아지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표준 예외 클래스를 사용한다 이고요. 만약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잘 수용할 수 있는 표준 예외 클래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 클래스를 만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표준 예외 클래스가 아닌 예외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예외 클래스가 체크든지, 언체크든지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동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체크든인 경우에는 API를 사용하는 쪽에서 예외 처리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크든은 부모 클래스 중에 런타임이 있으면 안 되죠. 런타임 익셉션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언체크든은 예외 처리를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체크드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 중에 런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체크든을 할 것인가 언제 언체크든을 할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체크든인 경우에는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 API의 사용자가 그 예외 상황에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무언가를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상황을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체크드 익셉션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어차피 사용자가 그걸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또는 그 상황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시키는 것이 그나마 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에는 언체크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클래스 두 가지를 볼까요? 하나는 file-appound 클래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였죠? 아리스메틱 익셉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리스메틱 익셉션은 이 산술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산술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아리스메틱 익셉션을 그냥 런타잉 익셉션의 하위 클래스인 언체크드 익셉션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file-appound 익셉션이나 또는 아이유 익셉션 같은 경우는 체크드 익셉션입니다. 즉 어 예외 처리를 강제하는 형태의 익셉션이란 얘기에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러한 파일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자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상황은 복구 가능해요. 왜냐? 사용자에게 다시 파일을 찾아달라고 뭐 파일 찾기 다이알로그 파일 브라우저 창을 다시 띄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어떤 위치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 다음 후보가 되는 위치에서 파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익셉션은 체크드 익셉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적정선을 잘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겠죠. 또는 사용자가 API가 있는데 그 API의 사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배열이 있습니다. 배열 자 여기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new하고 3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배열을 사용할 때 자 이거 인트네요. 인트 는 arr 이렇게 되겠죠. 자 이 arr을 사용할 때 요 대괄호 안에다가 10을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음 이것은 이 자바의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의 인터페이스 는 어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자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인덱스 예 숫자보다 1 작은 지금 얘가 3이면 얘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 1 2 까지 잖아요. 근데 10을 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의 사용방법을 사용자가 어긴 겁니다. 자 이런거는 프로그램 오류라고 해서 그냥 unchecked exception으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것이 이 더 바람직하다 라는 어 거죠. 이런 경우에도 unchecked exception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아리스메틱 exception으로 만든 예외를 우리가 직접 만든 exception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죠. calculator 클래스를 개조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살펴볼게요. 자 우선 여기 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서 제가 이 try catchmon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조금 깔끔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재 arithmetic exception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왠지 뭔가 좀 더 적합한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누기를 할 때 예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누기 예외에 해당되는 divide exceptio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 클래스의 이름은 divide exception 이라고 하고요. 어 중요한 거는 exception은 어 checked냐 unchecked냐에 따라서 상속받는 예외가 예외 클래스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걸 run time checked unchecked exception으로 먼저 할 거기 때문에 run time exception을 상속받았구요. 그리고 divide exception을 생성자로 이렇게 주고 string 메세지 이렇게 하고 부모 클래스 생성자로 호출할 때 메세지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냥 exception 클래스만을 발생시킬 거면 사실 이런 코드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존의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아리스메틱 exception 뒤에 인자로 첫 번째 인자가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있습니다. 즉 get 메세지를 했을 때 리턴되는 값을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 exception 클래스가 어 그 부모 생성자 중에 예 인자 값이 있는 어 인자 값이 매개 변수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메세지라고 하는 문자를 받는 그러한 생성자를 우리가 구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현할 필요가 있는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는 만들어주지만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구현해야 된다는 거 생성자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 기본 생성자는 또 자바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있는 아리스메틱 exception을 divide exception 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exception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divide exception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음 뭐 그런데라기보다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런타임 exception의 하위 클래스 중에 아리스메틱 exception이 있잖아요. 이것에 자식으로 divide exceptio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산술과 관련된 어 예외지만 그 예외 중에 이 자식 이 divide exception은 조금 더 특화된 용도로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를 extends 해서 이번에는 그냥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붉은색이 뜹니다. 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일까요? 자 바로 여기 있는 부모 클래스가 exception이고 부모 클래스가 exception이라는 것은 이 예외 클래스가 checked exception이라는 뜻입니다. checked exception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트라이 캐치를 하건 자 트라이 캐치 자 트라이 캐치 네 네 divide exception인데 divide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되어 자,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에러는 예, 생성자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 있는 try를 없애고 throughs divided exception에서 API의 사용자에게 예외에 대한 처리를 넘겨버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API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 여기 있는 이 exception을 처리해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고요. 여기에 arithmetic excep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고 divide exception으로 바꾸면 예, 더 이상 compiler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를 해결해야 되는 캐치한 부분에서 뭔가 현재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지만 더 적합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divide exception 클래스에 어떤 기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ublic int get left return 이게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public int left public int right 값을 그... 이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left와 right 값을 얘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exception을 우리가 선언할 때 선언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이 divide exception 인스턴스가 어... 그러면 우리가 이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2라고 되어 있는 인스턴스를 받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out print ln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exception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 exception 클래스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외와 관련된 아주 긴 수업을 끝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이 길어질지 몰랐는데 예외라고 하는 것이 단어는 한 단어인데 뭐 다른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뭐랄까요 복잡한 체계들을 지니고 있고 또 복잡한 상황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상당히 많네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예외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공부할 맛이 덜 나는 또는 하고 싶지 않은 또는 기분 나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그걸 잘했을 때 갖게 되는 경쟁력은 분명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할만한 느낌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예외라고 하는 수업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